11장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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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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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장 14장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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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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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장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다 하건이와 네가 애국당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안이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하스는 불이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돼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재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로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국당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이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폐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들이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오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숯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극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호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내게 나로 지우시고 평화 주시네 평화 주시네 평화 주시네 평화 주시네 평화 주시네 아멘